예수님께서 마지막 기도를 마치셨습니다. 눈을 딱 떠보니 유다가 많은 군대와 대시장과 바리새인들과 함께 예수님을 잡으러 나타났습니다. 3절이죠. 유다가 군대와 대시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서 얻은 아랫사람들을 데리고 등과 횃불과 무기를 가지고 그리로 오는지라. 여러분 얼마나 많은 사람이 왔을까요? 우리는 자세히 모릅니다. 그런데 이 구절에 사용된 군대라는 말인 스페이라 라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가 보통 480명이나 600명 정도의 군인 단위를 말합니다.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온 거죠. 실제로 같은 본문을 다루고 있는 마태복음 26장 47절에도 큰 무리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는 공포가 있습니다. 여러분 한밤중에 칼, 창으로 무장한 군인들이 등과 횃불을 들고 예수님께 나타난 겁니다. 바로 이때 우리를 많이 닮은 베드로가 먼저 액션 움직이기 시작하죠. 베드로는 자신이 가진 칼을 딱 꺼내서 대지상의 종인 말구의 귀로 쫙 잘랐습니다. 10절 이렇게 되어있죠. 이에 시몬 베드로가 칼을 가졌는데 그새 빼어 대지상의 종을 쳐서 오른뼉 귀를 베어버리니 그 종의 이름은 말구라. 여러분 순식간에 벌어진 일이었습니다. 이제 예수님은 어떻게 하실까요? 이런 베드로의 행동을 보시면서 예수님께서는 칼을 거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정의를 가정한 폭력이 옳지 않다고 말씀하셨던 거죠. 11절 예수께서 베드로도로 이르시되 칼을 칼집에 꽂으라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여러분 이 본문에서 우리는 너무나도 놀랄 정도로 예수님께서 온유하신 모습을 봅니다. 자신을 잡아 죽이려는 적 앞에서도 온유한 거죠. 놀랍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 있는지 우리는 참 궁금해하죠. 여러분 베드로의 행동 어떠신가요? 언뜻 보면 스승을 지키기 위한 것 같습니다. 당연한 행동 같고 인간적으로 볼 때 사실 의리 있는 행동 같습니다. 저는요 솔직히 말하면 이런 사람들이 주위에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베드로의 칼 분명 예수님의 위한 행동이었습니다. 베드로는 그러나 예수님께서 진정으로 원하는 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처럼 폭력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길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랬다면 즉시 청군천사를 불러서 그들을 전멸시킬 수 있었을 겁니다. 내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잔을 마시지 않겠느냐? 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의 뜻 앞에서 자신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향해 온유하게 걸어가는 예수님의 행동을 봅니다. 우리는 알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뜻 앞에 자신을 내려놓는 것이 바로 온유라는 겁니다. 사실 저는 아직까지도 베드로가 이해가 되고 베드로 같은 사람이 제 주위에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사람이 내 곁에 있으면 얼마나 든든할까요? 사실 이런 베드로 다 좋지 않나요? 다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베드로처럼 칼은 아니지만 말칼, 말로 쑥, 감칼, 감중의 칼 쑥 사람들을 힘들게 하고 행칼 이러면서 많은 사람들을 힘들게 합니다. 다 경험하고 있지 않나요? 저도 그렇습니다. 그런데요? 우리는 알죠. 그렇게 우리의 가진 말칼, 감칼, 행칼을 휘두르고 나면 많은 경우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저도요. 갱년기가 배가 온 것 같아요. 죄송합니다. 그래서 막 휘두를 때가 있고 그렇게 하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을 보는 거예요. 다시 한 번. 그래서 그 칼을 접고 예수님을 생각하게 됩니다. 내 힘으로는 안 되죠. 그러니 예수님처럼 엎드려야 되겠습니다. 오늘도 말칼, 감칼, 행칼을 휘두르셨나요? 괜찮아요. 우리가 온유하지 못했을지라도 그런 우리도 받아주시는 온유하신 예수님이 있기 때문에 다시 힘을 내서 다시 한 번 해보면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공격하는 사람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온유할 수 있겠습니까? 그저 주님을 바라봅니다. 실패하고 화내고 분노했을지라도 온유하신 예수님께서 괜찮다, 다시 해보자 하십니다. 주님 손 붙잡고 다시 한 번 일어서서 주님처럼 온유한 삶 살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베드로에게 칼을 집어넣고 온유한 내게로 와서 멍해를 매라라는 말씀 아까 알려주셨잖아요. 예수님을 따르고 싶다가도 성전을 더럽히는 자들에게 질타를 아끼지 않으셨던 그 예수님처럼 험한 세상 안에서 이렇게 정의롭고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싶을 때가 불쑥불쑥 참 많거든요. 그래서 권호 목사님께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수님의 온유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 온유랑 어떻게 다른 건 건지 그리고 온유하지 못해서 이미 일을 그르쳐 버렸을 때는 또 어떻게 해야 할지도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질문인데 아까도 제가 설교 때 말씀드린 것처럼 온유라는 것이 성품의 문제, 참는 것의 문제가 아니고 그 기준이 하나님의 뜻이거든요. 하나님의 뜻이 딱 있어서 하나님께서 이것은 잘못됐다고 말했어요. 분명하게 뜻을 알려주셨을 때는 말해야 되죠. 그리고 내가 나서야 되고 책임을 져야 되는 겁니다. 그게 온유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그렇게 함으로써 많은 사람들이 바른 길로 갈 수 있고 그들이 다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무조건 참는 게 온유가 아니고 예수님처럼 잘못됐을 때는 잘못됐다고 말씀하시고 그리고 거기다 책임을 지는 거죠. 그렇게 해서 책임지고 말하고 행동하는 것도 온유의 한 부분입니다. 우리가 말하는 것처럼 참는 게 아니죠. 또 반대로 하나님의 뜻이 지금은 견뎌야 되고 십자가를 들어야 될 때는 그런 부분에서도 온유가 있다는 거죠. 예수님의 양쪽을 다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분명하게 말하고 책임지고 행동을 해야 되는 것인지 그것이 온유로 표현되어야 되는지 아니면 내가 견뎌내고 참고 조용히 있어야 되는 것인지 그 온유는 형태가 다르지만 분명히 기준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죠. 많은 경우에는 제가 볼 때는 비유를 나눌 수 있는 건 아닌데 열 번 중에 여덟 번 정도는 조용하고 참아내고 기다리는 게 더 맞는 것 같아요. 이건 성경에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성경에 이렇게 나와 있지는 않는데 많은 경우에 내가 말하고 싶어도 한 여덟 번 정도 참고 잊고 있는 게 더 좋은 것 같고 실패했으면 어떻게 하느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럴 수 있어. 예수님이 옹유하세요. 충분히 우리를 이해하십니다. 문제는 실패라도 다시 하면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싶습니다. 이건 순위 ABOUT 6 6 8 8 9 11 12 19 11